MC는 너무 요한 매력이 있어. 그래서 좋아해. 합격.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. 멋있다. 디데이 MC에 왜 지원하셨나요? 디데이 때문에 창업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스타트업들을 빛나게 하는 걸 굉장히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려되는 부분이 긴장한 대표님들이거든요. 상상말도 아까 벌써 눈물이 나는데요. 대표님 심업 한 번 딱 하시고 멘트 그냥 발사. 그럼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필살기 어떤 게 있을까요? 귀여움을 보여줄 수 있나요? 태권도 다 다니시면 혹시 그거는 제가 야 아이 태권 저 목소리 진짜 큽니다. 졌습니다. 손 위로 벌려서 한 번 쭉 펴서 등 쫙 조여줄게요. 쫙 을사늑약과 정민 흑약을 강제로 제격해야 한 채 현재 이번 2대 2만의 특별한 점을 어랫밤 우리 신발력도 같이 해고 동영상도 좀 뒤에 박혀있네요. 빨리 엘피엘타 우로 는 엘피엘타 젊어 Space 식 lent